아우 잘했어 누나 여기 어딘지 알아? 너 뭐하는데야? 자! 오늘 캠핑장에 쓸 용품을 사러 왔어요 구경도 좀 하고 필요한거 있으면 사서 좋은지 안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예쁘다 완전 룰이지 이게 나은거 같아? 매트한게 나은거 같아? 매트한거? 매트한게 맘에 들어? 난 이걸로 사야겠다 난 이게 맘에 드니까 오늘 어디갔어? 우리 애기 잊어버렸다 엄마 형 어디갔을까요? 뭐하냐 왜요? 응 봐요 못봐 보고있어 맛있어 뭐야? 유튜브 깎고 싶어? 우리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? 이거야 어때? 그치? 우리 거기서 맨손으로 작업하고 이거 하나 사자 사이즈? M M? 이거 하나 필요한거 같아 3M 너 그거 알아? 3M? 주식 티커가 MMM이야 M이 3개 MMM 우리 있어 3M 주주야 오늘도 3M 주가가 이 상승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장갑은 제껍니다 이제부터 이 아가는 내껍니다 이게 딱 지금 컨테이너 안에 진놓게 착합한거 같아 오다니 이거네 이거 무거우니까 이따 하나 가져왑시다 가격은 7만 9천 9백원 괜찮네 8만원에서 100원까지 왠지 8만원보다 많이 싼거같이 느껴지면 이따 가져가 어 범인은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어? 이거 누가 그랬을 저거? 제 코스트코 5단 렉이 여기다가 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누가 그랬어? 누가 그랬어? 누가 돼 있냐고 아저씨가 묻잖아 누가 그랬어 누가 누가 그랬어 그거 왜 다 뜯었어? 다 뜯었어 너 남의 것 뜯는 거는 그거 예의가 아닌 거 몰라? 응? 다음엔 뜯지마 아우 저 설명처 없이 할 수 있나 구석도 다 죄다 뜯어버렸네 어 이거 무슨 나쁜 아이네 완성했습니다 간단해요 여기 홈에 맞춰서 드라이버나 나사 필요없이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되는데 아 잡아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사는 이거 확실히 효율이 안 나네 아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것들 올려두고 써야죠 이제 좀 정리가 돼가죠 하나씩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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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